그래서 아파트 대신 지금이라도 주상복합이나 아파텔을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물에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 시점에서 아파텔, 그러니까 중대형 오피스텔을 사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11년 동안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아파텔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온 아파텔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아파텔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건축업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현재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한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법인이라면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아파텔은 4%로 더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죠. 그리고 청약에서 유리하고요. 주택종합부동산세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다른 주택 취득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다른 주택 양도시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의시설은 많지만 시끄럽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용률이 아파트에 비해서 낮죠. 그만큼 관리비가 비싸고요. 또한 높고 덩치가 큰 아파텔의 특성상 앞뒤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기가 잘 안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소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이 특징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주로 단점으로 생각되시는 7,8,90번은 어떤가요? 오피스텔의 태생적인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것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인 1번부터 4번까지를 살펴볼게요. 자, 1번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한도가 크다. 이것은 대출 관련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항목이죠. 그리고 2번 취득세가 더 저렴하다. 이것도 취득세 관련 법령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도 마찬가지죠. 현재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요. 공급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요. 아파트 수요를 억누르는 쪽으로 대부분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텔,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텔, 오피스텔이 더 유리해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아파텔의 이런 장점들이 없어지고 아파트와 대출 조건, 취득세, 종부세, 청약 조건에서 똑같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취득세 중과세가 없다면 아파텔의 취득세가 4%고 주택은 대부분 1에서 3%니까 주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까지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이런 조건들만 남게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아파텔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밥과 반찬을 드시는 한국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라면 말이죠. 아파트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 흰쌀밥입니다. 1순위의 주된 음식인 거죠. 그리고 아파텔, 오피스텔은 흰쌀밥을 잠시 동안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옥수수나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흰쌀밥이 농사가 안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혹은 흰쌀을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억지로 막아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이 안되니까 쌀 생산을 못해서 구할 수 없다면 기존 반찬에 밥 대신 옥수수나 빵을 먹어야 되겠죠. 외국인 분들이나 옥수수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인 중에서도 어르신의 입장에서라면 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파텔, 중대형 오피스텔은 이것처럼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가 없는, 구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차선책이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요. 아파트가 아니고 유사 아파트입니다. 타운하우스나 신축 빌라, 생활용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유사 아파트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부족할 때 뒤늦게 따라 오르고요. 하락기에는 가격 하락이 아파트보다 더 빠르면서 크게 나타납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쌀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많은 현금이 있어야 쌀을 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분양한 영등포구 신길동의 신길 AK 프루지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1312대 1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천시 벼량동의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오피스텔은요. 89개를 분양하는데 12만 명이 넘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3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해서 계속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취득세 조건이 다주택자보다 훨씬 좋고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굉장히 많이 모여든 건데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의 투자처가 나타나면 그 즉시 옮겨갑니다. 실수요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 당장 높다고 미래에도 안정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언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지역별 연도별로 통계를 내서 가격 변화를 비교해보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보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포함된 전국 주택 가격에서 매매 가격 지수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왼쪽에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는 2018년부터 조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 하나와 중대형 오피스텔 하나의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개 단지끼리 비교한 것이라서 전체 상황이 꼭 이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해 두시고요. 대신 이런 식으로 아파트와 아파텔의 가격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분당구 순회동의 양지마을 한양 5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매가 변화 추이를 조사해봤고요. KB 시세를 참고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분당구 정자동의 분당 두산위브 파빌리온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95제곱미터예요. 이 오피스텔 가격을 조사를 해봤어요. 참고로 아파트는 92년식이고 이 오피스텔은 2005년식입니다. 매달 나오는 KB 시세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이 양지마을 5단지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오피스텔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는요. 아파트가 약간 우위를 차지하지만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당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없었고요. 종부세도 크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아파텔이 그렇게 선호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가격이 이렇게 비슷하게 유지됐던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이 2005년식으로 13년이나 신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오피스텔 가격이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호객론을 통해서 실거래가를 조사해 보니까요.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가격을 역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이유 중 하나인 취득세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예전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고 이 그래프에 나타난 2009년부터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는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2%, 등록세 2%로 총 4%의 취득세를 냈어요. 주택을 구입할 때 얘기해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는 4%의 통합된 취득세를 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피스텔 4% 취득세와 똑같은 거죠. 취득세에서는 아파트가 더 나은 것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2013년 8월 28일 이후에는 주택의 경우 1에서 3%로 차등적으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취득세에서 주택이 오피스텔에 비해서 더 유리해집니다. 오피스텔은 4%고 주택은 1에서 3%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때 수년간의 하락기를 지나서요.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3년을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가격, 비슷한 전용면적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를 많이 찾게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초까지 오게 되면요. 수년 전만 해도 비슷한 가격대였던 이 두 종류가 아파트는 8억, 오피스텔은 6억, 2억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뒤늦게 아파텔의 가격도 따라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많이 늦었죠? 이만큼이. 비슷한 전용면적, 비슷한 지역일 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가격을 이렇게 점점 벌리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런데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그래서 12%까지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오피스텔은 기존처럼 4%를 내면 취득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같은 금액이라도 오피스텔 대출이 더 많이 실행되면서부터 이때부터는 오피스텔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거죠.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파텔, 오피스텔은 비슷한 조건에서라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고 상승도 늦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아파트보다 가격 방어가 안 된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 시점을 살펴보면 아파트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 취득세 조건, 종부세 조건 등 때문인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생기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를 보면 갑작스럽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했죠. 그리고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가격 상승이 초래된다는 말을 이제서야 인식한 듯이 오피스텔에서는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하네요. 이렇듯이 유사 아파트의 장점들이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대용 오피스텔, 즉 아파트를 투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아파텔 투자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건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와 비슷한 규제가 적용되기 전 그리고 하락기가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투자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안 하냐고요? 부동산 투자를 11년 정도 하면서 저도 초반에 뜻하지 않게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죠. 투자금도 큰데 물건 가액 자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수익이 날지 손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고 이 위험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투자만을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가격을 올려주는 물건만을 찾아서 투자를 한 것이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처음 투자 실패 이후에는 9년 동안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들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아파텔, 오피스텔 투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요인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바뀌는 규제나 개정되는 법에 따라서 가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흔들릴 수 있는 투자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물론 제 영상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숙련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얻고 잘 빠져나오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이런 앞뒤 사정을 모르시고 덜컥 매입했다가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택이 계속 부족한 곳에서는 이런 유사 아파트의 가치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확률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입지가 좋은 일부 아파텔은 유사 아파트 가격이 빠질 때 가격 방어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에 30년 이상 되는 주택과 아파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서 현재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이런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공사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새 집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집은 당연히 옛날 집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겠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높게 서 있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무너뜨리고 다시 신축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공사비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숫자도 적고요. 높은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구조적인 단점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아파텔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1편에서는 아파텔의 현재 장점과 단점 2편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텔이 차지하는 위치와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를 살펴보면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 모두 유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정비구역이라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아파텔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단위TV에서 주관한 인클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제 경매 강의를 진행 중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아래 URL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칩쌤이었습니다.